게임주, 게임산업이 미래성장성 주목되는 것 다 갖고 있네요. 메타버스에 대해 블록체인까지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네, 미르포 글로벌 버전의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 핵심 재화인 흑철을 채굴한 뒤에 이를 드레이코라는 토큰으로 교환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로 발행해서 플랫폼 내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위메이드는 게임사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했다. 그래서 가상자산과 NFT를 통해서 현실 경제와 게임 내 세계가 이어지고 있고 단순한 게임을 넘어 메타버스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제가 이거 넘허라고 되었네. 넘허죠. 그런데 여기 위메이드 지금 대단합니다. 오늘도 또 신고가네요, 이거.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일단 뭐 그냥 이런 거 막 스토리 다 제외하고 그냥 정말 차티스트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차티스트라는 얘기가 차티스트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혀 뭐 이런 스토리나 내용, 재무 분석 필요 없고 모든 건 차트에 녹아 있다. 차트만 보시는 분이 차티스트가 보셨다면 이거는 2011년부터 이어져온 무려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엄청난 힘이 에너지가 분출하는 시점이었거든요. 2021년 8월입니다, 그게. 10년짜리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보통 차티스트 분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묵혀놨던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따라가야 된다,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만 그냥 보고 따라가고 그냥 순수하게 귀를 딱 닫고 그냥 차트만 보고 갔으면 엄청난 수익이 지금 발생이 됐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차티스트 분들이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RSI 같은 경우가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과열권이 어느 정도나면 지금 84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신규면에서는 그렇죠,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이걸 보면.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저렇게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을까. 물론 이 뉴스에 나온 내용이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래 저는 처음에 박스권을 돌파할 때만 해도 오랜 기간 소송전에 시달렸던 그 후유증을 치유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걸로 돌파하더니 메타버스랑 NFT랑 비트코인 붙으니까 날아가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게 어떻게 이 상승에 몇 분의 1씩을 기여를 했는가.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분석 못하겠는데 어쨌든 파이로 봤을 때는 후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위메이드의 소송전의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다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그게 발목을 잡은 건 사실이죠. 그것 때문에 10년간 박스권에 시달렸어요. 왜냐하면 미르라는 아이템이 우리나라 MMORPG 만드는 회사들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맨날 그 얘기하는데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NC소프트의 리니지, 웹젠의 뮤,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이런 것들이 IP가 다 몇 년이 됐냐면 다 나온 지 10년이 넘은 것들이에요. 뭐 울고 먹기다.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게 울고 먹어도 이거를 이 IP로 계속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NC소프트 리니지 1, 2, 뒤에 레볼루션 붙이고, 웹젠은 마시고 웹젠 뮤, 뒤에 여러 가지 다 붙여서 레볼루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요. 미르의 전설을 1, 2, 3, 4, 모바일 버전으로 하면 M 나오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걸로 하지만 계속 돈을 버니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그 IP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고 미르의 전설도 중국에서 제일 날렸죠. 사실 NC소프트의 리니지나 웹젠의 뮤가 우리나라 1세대 MMORPG인데 위메이드도 미르의 전설이 1세대예요. 그 당시에 200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오면서 그 당시를 풍미했던 건데 위메이드는 중국에서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진출할 때 샨다게임즈라는 업체랑 손을 잡았는데 샨다게임즈가 지금 텐센트홀딩스, 네디즈, 샨다게임즈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 내놓으라는 게임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의 손을 잡아야 돼. 중국 진출을 하려면 퍼블리싱을 그 회사들이 대신 해주니까 홍보도 해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거기서 서버 운영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컬 업체를 손을 잡아야 돼서 샨다게임즈를 믿고 잡았죠. 그런데 그 원래 태생은 엑토즈 소프트에서 나왔어요. 엑토즈 소프트가 미르의 전설 1을 히트를 치고 거기서 위메이드의 의장님이 된 분이 좋게 생각해서 그걸 갖고 나왔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판권을 같이 보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샨다게임즈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샨다게임즈가 뒤통수를 쳤어요. 샨다게임즈가 그냥 자기네 게임으로 위장해서 만들어버렸어요. 이른바 전기류 게임이라고 미르의 전설은 무슨 전기라고 열혈전기라고 불리면서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위메이드랑 엑토즈 소프트가 또 그걸 경쟁을 했어요. 판권이 몇 대 몇이냐. 이게 잘 되니까 또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족관에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너무 잘 되면 사이좋은 가족이 돈 때문에 그렇게 분할 소송이 들어오고 이런데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샨다게임즈가 엑토즈 소프트를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미르라는 IP를 탄생시킨 어떤 공동 공모자였는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이가 3자가 애매해졌어요. 그러니까 3자가 얽혀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의 개수가 50개가 넘어요. 소송의 개수가.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10년을 고생을 하다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는 게 몇 개씩 나오면서 미르의 전설 4를 준비를 해서 내놓게 됐죠. 그 타이밍에. 이제 좀 소송 전에서 시달리는 걸 벗어나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10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거기에 이게 얹혀지니까 폭발력이 완전 휘발성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3N이라고 불리는 그 회사들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3N. 지금 우리나라는 3N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NC소프트 그리고 저기 NC소프트 또 뭐였죠? 넷마블 그리고 넥슨. 이렇게 3N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3N은 이 가상화폐라든가 토큰이라든가 이런 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메이드가 굉장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 게 지금 딱 트렌드에 딱 맞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해서 지금 사실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를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게 돼버리니까 사실은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게임 회사의 플랫폼이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우린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변환될 수 있는 초반부에 있는 걸 찾는데 이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설명은 아닙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들어보니까 지금 위메이드의 과거와 현재까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보는 것인데 거기에서 관련 테마를 좀 뽑으셨나요? 지금 관련 테마를 게임 메타버스 교육을 했는데 지금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나 미국의 로블록스나 이런 게 우리나라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대표주로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로블록스도 그렇고 자이언트 스텝도 그렇고 재무제표를 딱 열어봤을 때 물론 여기서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게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성장성 있는 기회.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이런 거는 성장성에 베팅을 하는 거지 지금 재무제표를 보고 누가 그거를 하고 있냐고 또 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팩트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엉망진창이에요, 다. 재무제표가 다 빨개예요, 시뻘개예요, 숫자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트렌드에 맞고 지금 주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깐 조금 옆으로 가서 생각하면 그 기술들이 지금 성장성을 담보로 해서 저렇게 평가받는 건 좋은데 또 그러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재무제표도 좋으면서 저런 성장성 이슈까지 붙은 거를 좋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꼽은 거는 게임하고 교육인 거예요. 왜냐하면 게임하고 교육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입혔을 때 가장 큰 효과가 있을 만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보세요. 게임, 예를 들어 NC소프트의 리니지의 싸움이 이뤄지는 전장 아니면 요즘에 다시 뜨고 있는, 새롭게 뜨고 있는 펄어비스의 예를 들어 도깨비가 출시됐을 때 도깨비의 그런 전장들. 거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메타버스 캐릭터, 메타버스 인플루언서가 거의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게임에서 새로운 걸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임에다가 메타버스인 기술만 입히면 되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육도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더 빨리 발달했죠, 이게. 코로나19 시대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느렸을 거예요.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가상현실 속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교육하는 게 이런 게 더 빨라졌어요. 그런데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결국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선생님이 모자른다면 인공지능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다. 지금 식당 가보면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배달도 드론이 하고 있고, 선생님도 AI로 대체재할 수도 있다. 저도 헛소리 많이 하면 AI로 대체재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저도 물론 그런 건데, 어쨌든 AI 기술이 다 들어올 수가 있는데 교육에 그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교육이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교육회사들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죠. 그 역량들에 메타버스 기술만 입히면 되기 때문에 새롭게 맨땅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임회사나 교육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잘 되는 게임회사나 교육회사는 굉장히 탄탄한 재무제표. 거기다 성장성이 있는데 배당까지 하는 교육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메타버스라는 이슈가 입혀졌을 때 폭발력은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말 재무제표 필요 없고, 나는 요즘에 완전히 트렌드한 기술에 투자할 거야. 시뻘건한 걸 하셔도 돼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도 굉장히 지금 뜨거우니까.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업력이 좀 됐고,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도 그동안 꾸준히 실적을 찍어오네. 애한테 조금 이슈가 입혀진 그런 게 좋다. 안정성의 기반 위에서 있는 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게임주나 교육주에서 골라보시면 그게 바로 메타버스주예요. 우리가 메타버스 테마주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거 그냥 메타버스에 매주같이 몇 자만 들어갔다고 다 엮어놓은 거 아니냐고. 지금 재무제표 실적 나오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신 분들에게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존 업종에서 메타버스가 입혀졌을 때 폭발력이 있을 수 있는 걸 찾으시면 되죠. 그게 게임 업종하고 교육 업종이다. 지금 메타버스 자체, 우리 전문가님 표현대로 재무제표 시뻘건데. 그래도 나는 메타버스 간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덱스터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건 실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덱스터나 위즈익스튜디오는 갑자기 메타버스를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뭐를 했습니까? 컴퓨터 그래픽 쪽에서 양대 산맥이었어요. 우리나라를 이끄는. 덱스터, 위즈익스튜디오는 앤트맨과 와스프 잘 보셨죠? 앤트맨과 와스프의 월트디즈니, 마블사를 월트디즈니가 인수했으니까 월트디즈니의 인증을 받은 회사예요. 위즈익스튜디오의 사무실에서 그 직원분들 퇴근할 때 맘대로 그거 빼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보안이 월트디즈니가 인증한 보안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월트디즈니가 그 정도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일을 하라고 한 것은 인정을 함과 동시에 그만큼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덱스터는 제일 유명한 게 백두산의 폭파 장면이 굉장히 극찬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기술력 꽤 올라왔구나. CG 쪽에서 기술력을 굉장히 다 좋아서 CG는 언제 들어가냐면 영화의 후반부, 영화 출연진들이 촬영을 다 하고 기념사진 다 하고 언론 기사 다 나가고 그다음에 후반 작업에서 CG를 입히는 것들을 90% 이상 때에서 90%, 100%에 나머지 10%를 채워주는 게 덱스터로 위즈익스튜디오예요. 여기서 이런 활약을 하고 실적을 쌓아놓은 그 기반 하에서 메타버스가 들어오니까 폭발력이 큰 거죠. 얘네도. 얘네도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일단 위메이드 얘기를 지금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덱스터 위즈익스튜디오까지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워낙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접근하기는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 이 안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예를 들어 2차전지의 LNF처럼 거기서 그냥 고점에서 30%를 더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리는 게 더 달려버리니까 그걸 불타기를 잘하시는 분들은 불을 타셔도 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덱스터나 위즈익스튜디오 심이 있을지언정 저게 한 방에 꺾일 가능성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저는 MP라는 회사를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덱스터랑 위즈익스튜디오, MP 다 마찬가지인데 뭐를 갖고 있냐면 XR 토탈 스튜디오를 갖고 있어요. 이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마블사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거거든요. 저는 M세대의 끄트머리예요. M세대의 끄트머리. 겨우 걸린 M세대인데 MZ세의 M이죠. M이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슈퍼맨, 배트맨이 많았어요. 제가 극장을 하는데 다 슈퍼맨, 배트맨 영화였어요. 그런데 마블사의 영화를 아이언맨이나 이런 걸 보게 된 게 고등학교, 아닙니다. 대학생 후였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슈퍼맨, 배트맨은 되게 간단해요. 슈퍼맨이 아이언맨처럼 광선을 쏘지 않아요. 배트맨은 약간 심리적인 고뇌이죠. 던지는 거 봐야 표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언제부터 갑자기 마블사의 영화가 이렇게 됐을까. CG 기술력이 급속히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마블사의 영화가 되는 게 그게 다 60년대 이전에 그려졌던 만화를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스토리는 오래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예를 들어 뉴가 지금 제작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 제작하고 있는 무빙 같은 강풀 원작 만화에 그런 것들 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만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영화화할 수 있겠어? 이런 건데 지금 이제 구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XR 스튜디오를 가진 업체들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XR 스튜디오는 그거예요. 옛날에 크로마키식으로 해서 뒤에 파란색이나 초록색 화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연기를 열심히 해요. 있는 척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덱스터나 위직 스튜디오가 들어와서 CG를 입혀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거든요. 전혀 없는데 우주가 없는데 승리 후 우주가 없는데 우주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지옥이 없는데 지옥에 빠진 염라대왕한테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해야 되고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XR 스튜디오는 아예 미디어 원로 뒤에 정말 현실같이 구현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럼 연기가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더 자연스러워지는 건 연기자의 좋은 점이고 이 업체의 좋은 점은 그거였죠. 여기를 이제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옛날에 구현할 수 없었던 상상 속에 만화 속에 있던 것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많이 할 텐데 앞으로 계속 그러면 XR 스튜디오를 누가 갖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MP도 XR 스튜디오를 갖고 있죠. 거기다가 여기에 네이버랑 YG 엔터테인먼트랑 위직 스튜디오가 붙었어요. MP는 위직 스튜디오가 인수를 했습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인수를 한 목적에는 위직 스튜디오도 더 이상 CG 후반 작업에만 참여하는 회사가 아니라 나는 메타버스의 어떤 대장으로 가서 총괄하고 싶다 해서 그 중에 하나로 MP를 흡수한 거예요. 그리고 이 MP는 또 누구를 흡수했냐면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펜타브리들이 인수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에 로지라는 분이 많이 떴더라고요. 로지. 가상의. 저희 때는 아담밖에 없었는데 너무 굿이 되죠. 로지 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로지가 좋은 점은 그거다. 마약을 할 리가 없고 무슨 문란한 사생활에 얽힐 이유가 없다. 만약에 가상 아바타를 만든 작가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리가 없으니까 사고로 안 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펜타브리들과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P가 하려는 게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키우는 거예요. 이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너무 좋은 게 직접적으로 얘가 밥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가상의 인물이니까 밥값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국밥 하나에 만 원하는데. 밥값도 안 들고 사고도 안 치고 싸게 만들어서 마케팅만 잘하면 인플루언서 팔로우 엄청 많아지고 광고 효과도 엄청 크잖아요. 기본 유지비용이 저렴한 거의 없다고 봐야겠군요. 그렇죠. 아이돌 키우기가 힘든 게 아이돌 밥값 모자라서 무너지는 작은 소속사들 많아요. 아이돌 8명, 10명 키우다가 그 식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윤영 씨 보면 한 달에 기름을 2억을 쏟아붓고 다니잖아요. 그액을 빼고 MP, 매매가, 매매 전략으로. 그래서 버추얼 인플루언서 시장 본격 진출하고 XR 스튜디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화 속에 있는 것들 구현하기가 쉬워지니까 이런 업체들, XR 스튜디오를 가진 업체들을 찾게 되겠죠. 찾게 되니까 할 일이 많아진다. 그리고 실적이 다 플러스를 찍히고 있다.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는 14,000원입니다. 워낙 개성이 있으셔가지고 호불호가 있으시지만 저는 좋은 쪽인데 지금 너티우 보신 분도 루시엘 님 짱 좋다고 하신대요. 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선 1위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모선 1위구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있습니다.